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다른 주요 인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입국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다음 주 금요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지난달 중순까지 강남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물색하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남 씨는 현재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미국 샌디에이고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제하고 수사 수사기관의 압박도 심해지자 남 변호사는 언론 매체를 통해 조만간 귀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귀국 후 수사에 대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뒤 수사기관과 입국 날짜를 조율해 왔는데 SBS 취재 결과 남 변호사가 다음 주 금요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남 변호사가 비행기 좌석 예약을 마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 인근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이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만배 씨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들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고 의혹 당사자들과 여러 건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법적 책임이 몰리는 상황을 우려한 남 변호사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입국을 결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SBS 소환욱입니다.